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이거는 이제 대전제예요. 세트형의 대전제를 가지고 13번 문제를 푸는 거예요. 13번 문제. 미통기 문제네요. 미통기 문제. 그리고 14번으로 넘어가면 대전제의 문제를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13번의 문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전제를 가지고 수학 이래 수혈과 수혈의 극한에 해당되는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독립적인 문제지 13번을 못 풀었다고 해서 14번을 못 푼다든지 14번을 모르기 때문에 13번을 못 푼다. 이런 현상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트형 문항의 어떤 첫 무대 본선에 올라온 문제가 바로 이렇게 분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미통기의 함수의 극한이었고요. 그다음 수혈. 수혈에서 이제 점화식 파트가 있는 거고 그 수혈의 극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문제가 출제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시면요. 함수 fx가 이제 두 개의 함수로 나눠지고 있죠. 0보다 작을 때 완벽한 함수를 줬어요. x 플러스 2라는 이런 함수를 줬고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x라는 이런 두 그래프를 준 상황에서 문제를 풀게 되어져 있습니다. gx라는 새로운 함수가 주어졌는데요. fx와 fx 플러스 k 이렇게 곱해진 함수를 새로운 함수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fx는 알아요. fx는 알고 있고 그다음 옆에 fx 플러스 k라는 게 있는데 출제위원들의 이 생각이라는 게 참 다양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기존에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측면에서 물어볼까 어떻게 물어보든지 간에 개념이라는 걸 갖다가 흔들지 않는 그러와 같은 문제를 만들어내 주시고 계시다라는 얘기에요. 이게 x이퀄 0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k값을 구해봐라. 착한 개념을 먼저 들여다보면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연속의 정의를 우리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 함수 gx의 극한값이에요. 그러니까 fx 곱하기 fx 플러스 k 이 극한값이 뭐와 같으면 된다? 함수값과 같으면 된다. 다시 말해서 f0에다가 f0 플러스 k 이거와 같게 되는 그런 k값을 찾아주면 된다. 이게 착한 개념이죠. 착한 개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제 그 담긴 뜻을 갖다가 제가 좀 말씀드리면 fx라는 건 0에서 지금 불연속입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다가 뭔가를 곱해줬더니 0에서 연속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에요. 근데 곱해준 이 함수를 봤더니 fx 플러스 k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거는 fx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축으로 평행이동시키는 거니까 이 그래프를 오르락 내리락 시키겠다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변화를 줬을 때 0에서 연속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인데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푸셨겠죠. 그런데 이건 답이 금방 나와버리는 게 이 좌극한에서는 지금 2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우극한에서는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함수값 2에요. 아 좌극한 우극한이 다릅니다. 그런데 뭔가를 곱해가지고 그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같게 만들어버리는 방법은요. 이쪽에 오르락 내리락 해서 이 값이 다른 값을 갖더라도 우극한이 0이 되어버리죠. 그럼 좌극한도 0이 되어버려야 된다고요. 그럼 2에다가 얼마를 곱해 줘야지 0이 됩니까? 0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어버리면 될 거니까 아 K값은 마이너스 2만큼 내려버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가 끝나버린다라는 얘기에요. 개념을 알아버리면요. 여러분들 지금 제 말 뜻을 갖다 한번 잘 이해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금 좌극한이 2, 우극한이 0 거기에 곱해진 함수값 뭔가를 이렇게 곱해줄 거 곱해줄 거라고요. 여기다가 근데 이쪽에다가는 뭐를 곱하더라도 0이라고요.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버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2 곱하기 0을 해야지 0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 이 좌극한에서 이렇게 접근할 때 0이 된다라는 거는 이 값이 여기 와있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내려버리면 된다라는 얘기에요. 그 개념에 의하면 답이 그냥 나와버린다고요. 그게 이제 이 시간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극한값을 계산할 때 좌극한을 생각해보면 좌극한의 fx, fx 플러스 k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겠습니다. 좌극한이니까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얘는 0입니다. 아, 2죠. 2. 2가 되겠죠. 좌측에서 접근하는 모양을 한번 봐보세요. 2라는 값을 갖죠. 얘가 2라는 값을 가질 거고 거기에다가 k가 더해져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우극한을 봅니다. 리미트 x가 우극한. fx, fx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우극한을 봐버리면 얘는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얘가 0으로 가까이 가요. 0 플러스 k는 k에요. 0 곱하기 k는 얼마? 0이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떤 학생들 중에는 이런 학생들이 있다고요? x가 좌극한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쪽에서 접근하니까 얘는 2라고 정확하게 읽어내요. 왜? 까맣게 칠해져 있으니까. 근데 우극한 이렇게 갈 때는 어, 이렇게 가는데 선생님, 여기 0에 구멍 뚫려있잖아요. 0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극한값이잖아요.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얘는 극한값이 0이 되는 거죠. 얘는 0 플러스 k니까 k. 0 곱하기 k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함수값을 보겠다 그러면 0에서의 함수값이니까 2 그 다음에 2 플러스 k가 될 거니까 이거랑 함수값하고는 같은 값이라고요. 얘랑 그럼 결국 얘와 얘가 같아지면 되니까 결국 k값은 얼마가 되는 거다? 0, 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여기도 다시 한번 적어주면 얘가 0 곱하기 여기가 k였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같아져야 된다고요. 그럼 얘는 무조건 0이 나오니까 이 값이 여기에다가 얘를 곱해서 0이 되려면 k값은 마이너스 2여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존 문제는요. 기존 문제는 어떤 문제 스타일들이 있었냐면요. 이런 스타일들이 있었어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 값이 1이라고 할게요. 좌표 측에서 여기 동그라미 쳐주고 여기 동그라미 안 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네. 이런 모양이 있다라고 할게요. 이런 모양이 뭐 f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fx fx 여기 뭐 x축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 y축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를 1, 여기를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럼 0에서 불연속이죠. 또 어떤 함수 gx가 있어가지고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x축, y축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갔다 그러고 여기에서 1로 가까이 갔다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아버리면 두 개를 곱한 함수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버린다고요. gx 이렇게 곱해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을 때 0에서 연속이 되냐를 한번 따져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좌극한 생각하면 1과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1 함수값도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우극한 생각하면 1과 마이너스 1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 곱한 함수는 마이너스 1로 쭉 가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0에서 바로 연속이 돼버린다. 이런 케이스의 문제들 여러분들 경험한 거 많을 거예요. 불연속이고 불연속이지만 곱해서 연속이 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0이라는 게 포인트가 됐지만 그냥 좌극한 끼리 우극한 끼리 이렇게 서로 곱한 게 같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좀 더 발전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문제들은 x축으로 평행이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fx가 있고 fx-a 이 곱한 함수를 이렇게 잡았을 때 어떤 이 불연속이 되는 그 점에서 연속이 되게끔 해주는 a값이 얼마냐. 이게 이제 합답형의 디귿번에 가 있는 보통의 질문이었는데 이거는 x축평행이동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y축평행이동으로 문제를 바꿔서 출제했다라는 게 조금 이제 변형이죠. 어떻게 보면. 개념은 바뀌지 않지만 아이디어가 왜 x축으로만 움직여서 보냐. y축으로 움직여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문제를 창작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주 새롭고 신선하다라는 얘기.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 이런 팁이 있을 겁니다. fx를 fx를 이런 식으로 한번 봐보세요. 선생님이 이거 적어드리면 이런 거 잘 기억하세요. 여기를 a라고 그러고 여기를 b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떨어져있다고 그럴게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있다고 할게요. b 여기에서 똑같은 값으로 갈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이렇게 돼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x이퀄 a에서 불연속이고 x이퀄 b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런데 다항함수 gx 다항함수 다항함수라고 하는데 이차함수라고 할게요. 이차함수라고 이차함수 gx라는 함수가 있어서 fx하고 gx를 곱한 것이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고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려면 연속이 되려면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냐. 여기가 불연속이다 이거예요. 좌극한값 우극한값 함수값이 달라요. 그럼 다른 데 같게 만들어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0이 나와버리면 되죠. 다시 말해서 ga가 0이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ga가 여기도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요. 그런데 뭔가를 곱해줘가지고 연속으로 만들어버리려면 gb가 0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나머지에서는 왜 확인을 안 하는데요. 연속과 이차함수 연속은 곱하면 연속을 보장받아요. 연속이 아닌 데에서만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2차식에다 a 넣어줬을 때 0나오고 b 넣어줬을 때 0나왔다라는 얘기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바로 a와 b가 된다라는 사실로 연결고리가 생겨버린다라는 얘기죠. 이 개념이 이 개념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문과 학생들이라 이과의 문제를 경험 못해봤겠지만 이과의 문제로서 개념을 다뤘던 내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된다면 어떠한 변화를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13번 두 개 곱해질 함수 불연속인 함수인데 곱했을 때 연속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k값을 찾아보는 그와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y축으로 평행이동을 시켜서 봤다라는 게 좀 더 새로운 접근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다음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4번도 이제 우리 친구들 어려워했던 친구는 조금 어려워했을 수